어? 이거 지금 24번은 전치사 문제네요. 봅니다. 이거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으니까 뭐 일단 해석을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. 보니? 학생들의 아버지가 요구했다. 뭐 미팅을, 회의를 with a school principal. 교장선생님이네요. blank, her earliest possible convenience.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예요? 가장 빠른 가능한 펠리아. 뭐죠 이게? at once convenience 라는 수거예요, 이거는. at once convenience. 이렇게. 그래서 뭐 썸바디가 썸바디가 편리할때에. 근데 이거 아시면은 사실은 3초까지 문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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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